1. car is vinous 오케이 저희 세 명은 여행을 떠납니다 Let's go 저희가 지금 금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 여행도 난 처음이고 해외여행은 더더욱 처음으로 티켓도 처음 받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켓을 뽑고 여러분이네 약간 유튜버 된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버 순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있어요 환전하러 가볼까요? 저희가 환전도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와우 태국 돈 짜잔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여유 있게 와보는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 존댓말 쓰고 있지? 난 처음인 것 같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 페이크 아 이거? 그냥 뭐 슈아호시디노 슈오디에 여행 슈오디에 여행 슈오디에 여행 뭐 이 정도로 하죠 슈오디에 여행 슈오디엥 이렇게 딱 메인 정해졌다 여러분 저희는 또 이따가 인사드릴게요 안녕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이게 도착하자마자 뭐하지? 카드를 들렸다가 이때는 핸드폰을 켜는 것이야 알아봐야지 근데 나는 일단 추천받은 데가 있어 어디야? 어디? 트위니원 쇼핑몰 쇼핑몰인데 여기 안에 먹거리도 되게 많고 볼거리도 되게 많고 오늘은 가볍게 쇼핑몰 갔다가 수영 살짝 하고 야시장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시장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내가 그전에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낮잠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아 낮잠 좀 자자? 어 여행은 편하게 하는 거야 응 여기 김치찌개가 굵기 맛있어요 조금 뜨겁습니다 맛있어 나 김치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살아 있었을까? 아 이 맛의 즐거움을 옛날에 또 호시 형은 타코별도 한참 빠져있어가지고 응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랬어 아 진짜? 응 일어나자마자 타코별 가고 그랬어 나는 타코랑 타코 좋아하고 어 난 호시가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태국 음식 진짜 맛있다는 것 같아 태국 음식 맛있어 태국 음식 맛있어 하여튼 아까 전에 호시랑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배가 지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렇게 안 고픈 것 같아 나한테 그랬는데 제가 한쪽 빼기 약간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 같아 아 별로 안 배고프네 본호 씨가 먹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행기 탈 때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딱바닥에 주인물 5천 원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끼리 굉장히 고민입니다 혹시 실험 카메라 아닐까요? 이 5천 원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지 누가 5천 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아 잠깐만 이 5천 원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 환수 앞에다 드리고 아 그럴까요? 네 우리는 최선을 다 한 거야 최선을 다 했어요 이 주인 없는 이 외톨이 녀석을 우리가 챙겨준 거라고 아 분량 많이 봅니다 우리 이거 최고 분량 아닙니까? 그럼 다시 좀 재밌는 상황이 있을 때 또 한 번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 지금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콕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최아 형 삼촌이 방콕에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호텔에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저희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와 방 크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표시 좋아요 오 너무 이쁜데? 우리 저희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부엌이 있고요 거실 여기 방 화장실 여기 화장실 여기 방 하나 세탁기도 있어 세탁기도 있고요 여기 방이 또 있어요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어머어머어머 야 뭐야? 어머 야 이거는 와 진짜 아름다 대박인데? 네 네 아무튼 오늘 쇼아 형 삼촌 덕분에 정말 저희는 행복한 휴가를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이제 이따가 뭐 갈아입고 밥 먹으러 나갈 때 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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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영은 삼촌이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샤영은 삼촌이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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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굴 굴 굴 감사합니다 진짜 수저하고 포크를 저거로 엄청 넣어놨다 근데 진짜 먹기가 쉬워 이거 다크라고 고기 좀 뿌리고 이건 뭐예요 그 큰 자리스누프하고 우유 좀 느껴야지? 그 우지? 연유 같은 거? 연유, 연유, 연유 연유, 연유 아, 좀 우유하지?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좀 볼게요 코코넛 크림 그리고 이것도 좀 볼게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일단 망고를 하고 쌀을, 찹쌀 좀 올려서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하나만 더 맛있다 맛있지? 맛있대 맛있대 맛이 단짠단짠하다 달고 짜고 달고 짜고 맛있대 여러분도 꼭 와서 드셔보세요 망고 스키리스 망고 스키리스 망고 스키리스 추아 형, 디나 덥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하지만 너무 좋아 복 많이 아파? 비호는 너무 잠을 잘못 잤대요 어 비호가 엎드려서 자더라 근데 얘 몸에 진짜 안 좋은데 나 혹시 이러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하고 다리가 이랬어 약간 자세가 좀 이상하긴 했어 네가 이랬어 정확히 아, 그래서 목 아플 수도 있겠나 목이 아플 자세네 그래서 아픈 거 같아 어우 야, 덥다 저희는 이따가 터미널 21 예스 가서 찍겠습니다 안녕 한번 가볼까? 저희는 여기로 들어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같은 거 먹으면 밥 먹으면 딱 세 개 시키자 이거 하나 하고 밥 하나, 국수 하나, 면 하나 하나 이렇게 아, 좋아 아, 뭘 밥 이거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찰스유 라이스 하나 시키고 예스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키고 아니야, 너무 맛있겠어 52분 나온다 가자 여행한테 사람이 많으면 좋은 점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습, 습이랑 먹어봐 습 습 장난 아니지? 너무 맛있는데? 달달한 간장 소스 달달한 간장 소스 음 이거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저는 진짜 이거 강 들어줘 너무 맛있어 한국 찍으시면 멸치볶음맛이 좀 나는 것 같아 그치? 그냥 뭐 설탕 넣고 그거 맛 안 나 뭔지 알지? 그거 무슨 맛일까? 습, 습,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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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점프해 찍어 가지 그럼 내가 우린 고정샷으로 쓰는 거야 자 이거는 형 이건 핸드폰으로도 뭐 채워놓고 으아악 팍!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너 너무 눈물잖아 아 뜨거 그냥 여기에서 사진을 딱 찍는 거야 이렇게 뒷모습으로 정말 멋진 그림이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으아악 저희는 태국입니다 뱅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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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료수를 시켰는데 이게 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코코넛 뱅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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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이거 찍은 영상 보면 거의 다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치? 진짜 우리끼리의 이런 여행은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내년? 내년? 내년이었으면 좋겠다. 못됐어? 재밌어? 그냥 새로웠어. 투어도 진짜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이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끼리 움직여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뭘 어디 사자서 가보고. 뭐 좀 더 시킬까? 별거 안 했지만 하면서도. 더 나올거야. 더 나와? 그때 민규랑 진짜 뭐했지? 세븐? 세븐? 세븐 스키이 진짜 다했어. 제트키도 타보고. 그 배 이렇게 길고. 하루에 십트로 올라가서 엄청 높게 해보고. 얘네만 재밌었으면 좋겠어. 세븐 스키이 진짜 다했어. 다음은 서쪽에서! 저녁에 뵙고 있는 거 같아. 여름에 뵙고 있는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